사랑의 종소리 우리 다같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. 죽게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는 정배부사 빨간 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오혈의 피로 씻기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죽게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는 정배부사 주가 외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정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우리도 더욱더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또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재직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구장이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군사님 집사님들 다 아는데 교구가 교구 안에서 어느 분이 장로님인지 어느 분이 안수집사님인지 또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표도 이제 오늘 붙였는데 사실상 이름도 저희가 다 모르고 그래서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 교구에